바람이 깨끗하다. 올려봐. 그렇지. 뛰어나가. 그렇지. 앞에 조거, 글라이더 잘 보고. 오케이. 알토 레디. 펌핑해서 와야지. 펌핑하는거 가르쳐줬어. 펌핑해 봐. 두 번만. 두 번만 때리면 딱 맞겠다. 슬로리. 그렇지. 그대로 간제. 그대로. 그대로 갈거야. 그대로. 몸은 서줬어야지. 그냥 가. 그대로 가. 그대로 가. 그대로 뚝방 넘어서 그냥 착용할거야. 그럼 그때 가야할게. 두번만 끼워줬어. 돌려봐. 끝까지 뛰어야해. 끝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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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악 파악 한쪽으로 좀 붙여서 비행 하다가 내려가 한쪽으로 좀 붙여봐 하얀글라이더 있지? 그쪽 보고 좀 붙여서 가다가 됐어 종아야 착륙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종아야 놓고 A라인 바깥쪽 생겨도 상관없어 지금 잔잔하니까 척 당겨봐 A라인 제일 바깥쪽 허리까지 척 당겨야돼 허리까지 척 당겨봐 뛰어줘야지 앞으로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그렇지 잘했어 잘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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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원 잘하네 다